최근 작업을 위해 미국 LA에 간 아이유 모처럼 찾아온 첫 휴식기에 아이유는 남동생과 함께 명품 매장을 찾았는데요 아이유는 내 물건을 사는 것보다 선물을 사줄 때 돈 번 보람을 느낀다 언젠간 동생이 번 돈으로 나를 행복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며 동생에게 고가의 명품을 선물했습니다 이때 아이유가 꺼낸 신용카드가 큰 화제가 됐습니다 아이유가 사용한 카드는 고액의 자산가를 대상으로 출시된 우리카드 프리미엄 카드인 투체어스 블랙으로 밝혀졌습니다 투체어스는 우리은행 투체어스 최상위 등급인 블랙골드 고객만 발급할 수 있는데요 투체어스 블랙 등급은 반기 평균 잔액이 50억원 이상이어야 하며 연회비가 250만원에 달하는 등 가입 조건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연회비가 비싼 만큼 국내의 전 가맹점 적립이나 전세계 럭셔리 공항 라운지와 특급 호텔 및 공항 발레파킹 이용 백화점 상품권 100만원과 호텔 외식 이용권 50만원 제공 등 각종 혜택을 제공합니다 아이유는 지난 2022년부터 우리 금융그룹의 모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